카바이트, 원, 적외선, 온열, 찜질기는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적외선은 복사열로 피부속까지 4-5cm까지 열이 전달되니까 우리 내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배에 나오신 분들, 저같이 뱃살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마른 비만인 분들, 지방이 안에 쌓여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속까지 열이 전달되니까 우리 연동운동, 내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니 아무래도 변비로 인해서 독서가 쌓이는 걸 막아주겠죠?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잠잘 때 해도 되는데 최대한 온도를 낮추세요. 온도를 낮추어서 잠잘 때도 사용하시고 배 아프거나 위가 아플 때도 좋고요. 생리통이 심한 젊은 분들한테 좋습니다. 생리통이 심하면 일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카바이트 찜질기는 2.3mm로 초슬립으로 얇아서 호단의 철경에도 잘 보이지 않고 가벼워서 일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시게 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뭉치죠? 그리고 아프고 그럼 그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세라든지 근육이 자꾸 더 뭉쳐버려요. 온열 찜질기를 사용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뭉친 걸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하게 되면 자연적 통증도 완화되겠죠? 그럼 통증이 완화되면 자세가 자연적으로 교정이 되겠죠?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 이렇게 대각선을 걸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등, 목 아프신 분은 옆으로 펼쳐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그런데 아프면 그냥 돌돌 말면 돼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운전할 때도 되고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하거나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할 때도 가능합니다. 제 유치인분들이 등산 하시는 분들이나 보통 캠핑, 골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사이즈 선택은 소, 중, 대, 특대 네 단계가 있어서 선택하면 됩니다. 신축성과 탄력성이 좋아서 골반에 걸쳐 착용해가지고 아랫배 차가운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이게 몸에 밀착이 팍 되어서 활동하기도 아주 단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실 때 여기를 파워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까지 충전이 안되었죠. 여기 사용방법을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되면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3단 이하가 되었을 때 충전기를 뽑아가지고 꼭 충전하라고 사용하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 주의상도 꼭 읽어주세요. 항상 무슨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방법과 주의상을 꼭 숙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기는 파워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얼마만큼 배터리 양이 남았냐 모기는 템프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1단계 이렇게 불 하나 깜빡거리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처음에 할 때는 바로 5단계 올렸다가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5단계로 올렸다가 적정 온도가 되면 2, 3단계로 조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5단계 했다가 뜨거워지길래 바로 2단계로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